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초대손님 고용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용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상 읽기! 깜짝 놀라셨나요? 혼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영승 원장님하고 하는 건강탐험대가 잘 돼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앞으로 고 작가님이 나오면 고용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상 읽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 읽기!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세상 이슈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미국도 보면 개판이고 여러분 원래 인간사라는 게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죠.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아수라장을 만드는 핵심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에 미디어,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심하게 그게 총매가 돼서 소셜미디어가 총매가 돼서 이 헬조선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헬조선을 강화시키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정치인 얘기할 거 아니고 무슨 기업의 회장 얘기할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직접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프렉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모이기를 기다렸어요. 이만큼이 이 다섯 개가 다 모이기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뭐가 정리가 되면 항상 방송을 하고 뭐 이거 뭐 시시콜콜한 거 해서 다 응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이랑 함께하는 세상읽기 시간에서는 세상읽기 시간의 제목은 헬조선을 만드는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죠? 네. 첫 번째가 패거리 조폭 문화 아 이거 개쓰레기 문화죠.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저희가 관련된 그 그룹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다섯 가지를 뭐 그룹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 그룹이라 그러시죠. 모 그룹을 케이스 스터디를 놓고 얘기할 건데 이게 사람이 대부분은 뭐 용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용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는 뭐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 혼자 안 해오면 되게 무섭잖아요. 옆 친구 일어나면 되게 안도감 들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막 나잖아. 나만 안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뭐 딱 그 집단을 잃은 순간 갑자기 쫄보해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게 좋게 펼쳐져 현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그 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소심위원 치며 함께 했을 때 만세 같이 불렀잖아요. 많이 같이 부르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를 패거리 조폭문화라고 한 거죠. 모여서 예를 들어서 특히 패거리 조폭문화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수를 이제 조리돌림 조리돌림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대일로는 못하는데 모이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으쌰으쌰해. 그리고 나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리돌림을 하는데 이게 이제 SNS잖아요. 옛날 때 이제 조폭문화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주먹으로 못 때리니까 말로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룹에서 모 그룹에서 그룹에서 이제 신박상님과 저는 이제 약간 지분이 낫죠. 곁돌이로 껴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로 팹니다. 말로 팹는데 어떻게 말로 패냐 정말로 많은 언어폭룡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분만 읽어주세요.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지분은 신박사님 95%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5% 제가 고작가님 지분 나오면 얘기해드릴게요. 네. 신박사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매우 많은 사람이 한 걸 우리가 모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소수만 모은 겁니다. 광대 인간동물원 종간나 거지같은 놈 광인 쥐들의 왕 찐따 여기서 잠깐 제가 왕인데 여러분의 왕인데 여러분이 쥐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빡친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일반인은 아니고 조금 알려졌으니까 그 욕을 먹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쥐가 돼야 돼요. 자기들 사고방식이 쥐같으면서 네. 그래서 쥐들의 왕 여러분 졸꾸러기 여러분이 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개또라이 새끼 그렇죠. 라고 추정되는 이니셜이죠. 진짜 매장시키고 싶네요. 매장시키고 죽이고 싶네요. 정신차려 형은 아무것도 없는 병신이야. 병신이야. 이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이니셜이고요. 그다음에 병신같은 놈 이것도 이니셜 BS니까 병신같은 놈 개같은 사기꾼 놈 개똥같은 사기꾼 놈 파렴치한 새끼 계좌범 인격을 저버렸다. 소시오패스 환자 이게 고작가님이에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 이거는 제가 아니고 고작가님이 소시오패스 환자로 나왔어요. 그렇죠. 소시오패스 저를 보고 소시오패스 환자래요. 광인이 이번에 졸구해신 관리자 한 명과 1대1로 만남을 가졌는데 바로 병원균을 옮기기 위해서이다. 망나니 천하가 추한 데다 상스럽기가 그지 없으니 그지 광대 왜 사람이 쥐 노릇을 하는가 저분이 진짜 쥐처럼 보인다. 발로 툭툭 건드리면 찍찍 소리 나는 그런 쥐다.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얘기할까요 광인이 졸구해신 관리자랑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차단했어요. 소통소통 그난리를 치더니 저를 차단했어요. 만나갖고는 그때 우연치 않게 그분이 일찍 오셔서 저랑 홍의사님이랑 회의를 하고 있어서 홍의사님도 겸사겸사 가서 만나죠. 오늘 테크 관련 얘기할 거니까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부천대 근처에서 나중에 장소를 얻을 거니까 거기서 빡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저를 판교에 광대를 조정하는 마법사래요. 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동근 것도 다 보여주면서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RF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만들죠? 뇌 앞에서는 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MIT 나오신 분 그거 그 다음에 제가 관계자분 다 보여줬어요. 제가요. 진짜인 거 다 알아요. 그거를요. 다 보여줬다고요. 그거 누가 제보했는지 다 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대놓고 쌍욕하고 싶다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요. 어떤 한 분이 공개로 욕할 수 있는 그룹 신박한 님을 욕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날려고 하자가 만들어날려고 하니까 관리자가 검토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 여기 이제 여기 신박사님 관련해서 한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것 말씀드리는데 멀쩡한 사람 하나 머리채 잡아 내리꽂는 조폭 노림 힘자랑 하면서 아주 배 두들기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멀쩡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감동근 교수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감동근 교수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더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패거리 조폭 문화 사람들이 모이면 한 개인을 그냥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 한 빌런을 만들어놓고 이제 패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언어로 패기 시작하는데 이게 혼자 개인으로 할 때 힘든데 다 같이 하니까 신나 그리고 나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러한 표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런 언어폭력이 심해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할게요. 그 사람들이 저게 자꾸 조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지시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댓글로 쓰세요. 우리한테 지시받은 거 있으세요. 우리 비밀 채널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 그래서 이렇게 조리돌림이라는 건 여러 명이 보는 데고 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개인 고작가님이랑 끼키 합쳐서 두 명인 거예요. 두 명이요. 조폭이라 그러지 말고 듀오라고 해주세요. 듀오야죠. 듀오. 이걸 바꿔주세요. 멀쩡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누군데 머리채 잡아 내리 이건 안 틀려도 듀오누름이라고 해주세요. 듀오누름이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언어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조리돌림을 하는 거죠. 요거는 안 하지만 이제 엄청 비하는 거리면서 이건 처음에 저도 좀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그 스펙 갖다가 막 조리돌림을 하고 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조리돌림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음 몇 달 동안 눈팀만 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정말 한심한 인들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고 허성세월의 절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이 여러분께 당했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겠다 느껴집니다. 쭉 말씀하셨거든요. 댓글이 뭐냐면 신영주 씨는 일반인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러면은 일반인이 아니면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연예인이거나 어 심지어 정치인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힘들거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이 이런 얘기 들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서 감당하죠. 감당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영향한 건데 뭐냐면 신영준은 신영준 뭐 나오잖아 신영준 씨는 일반인이 아니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든 아이든 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데 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전혼들에게 패거리 조폭 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패거리 조폭 문화고 두 번째가 내로남불 내로남불인데요. 일단은 이거의 시발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감동 교수 이후에 어떤 변호사가 우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글의 하단불을 보시면 이거는 뭐 거의 복수 복수 복수로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느 누구도 조작권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죠? 기다릴 거예요. 제발 좀 있으면 오세요. 엠비시 나오고 기사도 다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간만에 엠비시 뉴스를 다시 봤거든요. 봤더니 뭐 누군 법적 검토를 하고 뭐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났으니까 4개월 됐나요? 지금까지는 저희에게 아예 고소조차 하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온갖 것에 저희에 대한 어떤 저작권 침해 관련돼서 막 뿌렸어요. 뭐가 하나 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는 뭐죠? 저희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쪽 분들은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100% 했죠. 우리는 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걸 거야. 이거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럼 저작권 좀 잘 아셔야 되잖아. 저작권을 몰라요. 저작권이 뭔지도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변호사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답변도 없어.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00%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얼굴을 갖다가 카드뉴스를 써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짤 없이 못 도망가고 100%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 침해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약실하게 가계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뽀뽀 빵빵씨가 있어요. 이거 누가 했냐고.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예스24랑 이런 데가 증명해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마케팅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다 허위사실 유포까지 이건 100%짜리인데 아무도 누가 했는지 대답을 안 해줘요. 본인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상권 침해 그 다음에 유튜브 스크립트 옮겨주는 2차 저작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면 돼요. 저희는 지금 워낙 바쁜 일이 많고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순서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두 명이 고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한 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넘어갈 것인지는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말고 또 있죠. 뭐지 침해 안 되는 거 쳐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저작권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도 저작권 침해를 없죠. 저작권 침해를 명박하게 해서 순서대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거기가 이제 변호사가 있어서 전문가 있는 것 같지만 전문 지식이 없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 영역기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전문 변호사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스펙에 예민해요. 그런데 얼마나 내로남물이냐면 아니 거기서 지금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박사가 이네 아니네 닥터 오브라이언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책 팔리는 거 영향도 없어요. 제가 이 그룹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감동 교수의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감동 교수 뭘로 걸린 거죠? 저희랑 할 때? 왓슨 개발자라고 했어. 무려. 왓슨이 뭐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역사에 3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딥블루 그다음에 왓슨 알파고가 있어요. 그거의 개발자라고 써서 떡하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담당하는 페루치 페루치인가? 닥터 페루치 확인까지 해줬고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제보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민하시면 감동 교수님 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제가 물론 들어보니까 석사인물은 박사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오브라인이 박사는 아니라고 대해서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저희 책 저작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저희 이 저작권 관련해서 또 그룹에 참전하신 분들이 책 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도 해드리고요. 그분의 그 참전하신 분들 중에 본문에 각주를 단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각주를 달고 레퍼런스를 달아서 페이지가 단 사람 한 명인데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람은 되게 유명한 책을 거의 카피했습니다. 본인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아닥하고 있잖아요. 어떤 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컨셉을 카피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닥하고 있잖아요. 약간 넘어가고 우리는 그런 거 같고 그런 걸 너무 짜증이니까 두 번째 어떤 분은 참전하시는데 그분은 각주 달았어. 근데 책에 페이지를 안 적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자기 걸 뭐라 자기 걸 보면 우리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 그럼요. 우리 거보다 레벨이 낮은 거예요.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어느 걸 어디 확인을 어떻게 알아. 어떤 분은 참고 문헌만 올리고 감동교수는 어떻게 했죠? 인공지능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레퍼런스가 없어. 인공지능의 역사를 하는데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는 없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냐. 자기는 인공지능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열몇 권 읽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책을 참고한 책을 다 각주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근데 이분이 우리 mbc 나오니까 딱 링크하면서 우리가 양심도 없다 그러는 거야. 당신이 양심이 없지. 당신이 양심이 없죠. 아무튼 감동교수님이야 우리가 계속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불리한 건 대응을 안 해. 대응을 안 해. 그냥 무조건 그냥 모르세요. 대응 안 해. 우리 보고 그래. 계속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하래. 신박사TV에 다 찍어놨잖아요. 그거 좀 보세요.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100가지 얘기하면 한두 가지 옳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적용합니다. 적용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완벽하지 않고 저희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막 나가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지적해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받아들이고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면 당연히 저희도 그거 예외가 될 수가 없고요. 과태료에 대한 건 과태료를 내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살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처벌을 갖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제가 뼈하대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노상방류했다고 과태료 걸리잖아요. 잡히면요. 그럼 여러분이 범법자가 되기 위해서 방구성에게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는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불리한 것도 대응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까요? 세 번째는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류포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들이 한 145명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서른 군데 이상 언론사부터 어떤 기관들 해서 진정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박사님이 리더긴 리더인가봐. 피진정이니 본인이야. 그냥 딱 신영준이거든요. 살면서 또 높은 데 올라가면 이 정도 잡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서 취지가 세 개예요. 1번이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국내 출판시장 생태계를 거론하고 있대요. 처음 맞을 소리인데.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저작권 침해 다수를 저수를 했대요. 이건 허위사실이죠. 앞은 말씀드렸죠. 저작권 침해된 판결을 한 걸 증명을 해야죠. 허위사실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적인 삼평당 운영을 통한 출판시장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해가지고 신큐베이션 이나 빡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큐베이션 말씀 많이 들었죠.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진흥원 결과 나오면 그때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시죠. 이거는요. 일단 개소리다. 이거는 개소리다. 온라인 혐오 욕설 콘텐츠 생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박사님이 솔직히 그 뭐 션지그라운드 뼈하대 빼고 그 내용은 말도 안 되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신박사 TV가 온라인 혐오 욕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라이브 할 때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나는 그러니까 다 앞에 의도적으로 19세분들은 10대분들 귀막읍시다 10대분들 귀막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미국에서 연설해도 그러니까 졸업 축사해주는 거 있잖아 여러분 you're fucked up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욕을 하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니 우리나라 우리 뭐지 뭐냐 유튜브 보고 그러면 간혹 나오는 거야 하면 이게 뭐냐면 이러한 혐오와 욕설 계속 생산한다는 거야. 계속 생산한 때만 뭔가 치지가 맞지. 그런데 색 다 제가 봤을 때 다 허위사실인데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우리가 이거를 쓰니까 그분이 제가 한 이제 뭐 나쁜 말들을 적어놨는데 되게 순하더라고요. 되게 착하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리고 아직도 조직주의 서평단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박사TV 좀 보세요. 자세히 해명을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광기의 집단이라고 제가 말한 것도 그게 욕설을 생산한 거래요. 이 어떤 저희한테 고소당한 친구 저를 광인이라고 한 천번 불렀을 거예요. 광인이라고. 야 그 게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 매장시키고 싶어요 부터 뭐 비교가 안 되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수가 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다구를 치는 거잖아.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확인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진정서를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정서인데 한 분 빼고 대표자 한 분 빼고는 실명이 없어. 그러니까 실명도 없고 성 쓰고 땡땡에다가 그거예요. 그 뭐지 이메일도 제대로 적지도 않았어. 난 신기한 게 그게 진정서가 되나? 아니 진정서라고 하려면 그 보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 어디 그 뭐랄까 서명운동 할 때는 최대한 제가 제 이름 주소 썼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 어디 이제 정식 기간에 제출하려고 우리 싱큐베이션 그룹원들이 진정서를 내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서를 내냐면 딱 자기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올립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진정서입니다. 싱큐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얘기나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MBC 펌에서 그것이 허위사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로 증명합니다. 하기 위해서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싱큐베이션 참가하신 분들이 다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한 10개 정도 받으려 했는데 18명이 해주겠다 했고요. 진술을 쓴 다음에 자기 실명을 다 자기 신상명산을 다 공개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을 복사를 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계가 문제를 한다면 자신있게 떳떳해야죠. 신명을 까세요.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신명을 까세요. 여러분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면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냥 신명을 까세요. 왜 걱정이야. 당당하게 해야 진정서가 먹혀요. 이 진정서가 먹히려면 여러분께서 신명을 까고 여러분을 드러내야 이 진정서가 먹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145명이 자기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문제인 걸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심각하군. 근데 생각해보세요. 144명이 그게 없어. 개인정보가 없어. 그러면 진정서가 그게 통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 명도 만들 수 있죠. 제가 그 닥터 페로치 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감동근 교수가 왓슨 개발을 안 했다는 허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을 그 관련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답해주는 게 아니라 어필리에이션 너의 소속부터 체크합니다. 저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모모를 하고 있고 더비라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이름은 이거고 모모고 학교는 어딜 졸업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뭔가 어디 소속이 있구나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연락을 하면 되겠구나 그걸 먼저 컨펌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가계정으로 오면서 익명으로 오면서 자기 소속 이런 건 1도 안 밝히려고 그러고 그냥 허위사실 아니면 말지 그래서 어떤 일 벌어든지 이게 다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대표자 한 분만 되게 뭐 그냥 온빵 다 쓰게 생겼어요. 아 근데 그 친구는 온빵 다 써야 돼.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도적이지만 뭐냐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신상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그분만 쓰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실명 까고 하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겁쟁이처럼 그래? 까고 하세요. 저는 감동근 교수 거기 열심히 하시는 분 그 두 분도 실명 까고 하세요. 같이 한 번 실명 까고 합시다. 우리 다 실명 까자. 웃긴 게 뭐냐면 나보고 내가 러시아 계정 쓴다니까 나보고 허위사실로 고소래. 고소하세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얀덱스 닷컴 저한테 인호킴 얀덱스 닷컴으로 연락돼서 얀덱스 처분 러시아 계정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나 캡쳐도 있어요. 고소하세요. 내가 역관광이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당장 내일 고소하세요. 거기 변호사도 많잖아요. 고소하세요. 그리고 뭐 해다가 최근에 카드누스 보니까 과학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우리가 책을 내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빡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절구로 여러분들을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댓글을 달게 했다는 식으로 써놨더라고. 얼마나 팩트체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출간도 되기 전에 여러분 출간되기 전이 아니에요. 출간되고 난 이후에 된 날 된 날 왜냐면 디비가 12시 넘어가면 나오는 댓글 이벤트예요. 댓글 이벤트예요. 돈 내야 돼요. 그거 하려면요. 출판사에 서점에서 하는 이벤트여서 그냥 출판사가 아니라 그 뭐지 서점에서 하는 이벤트여서 예스랑 알라딘이 범법자 집단이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 예스랑 알라딘은 범법자 집단이라고 말했네. 이거 재밌어지네. 점점 그걸 쓴 사람들은 그냥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혜택 주잖아요. 이벤트에 참여하면 혜택 주니까 참여하죠. 내가 어디든 언제 쓰든가 그분들한테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거는 거기서 만든 시스템이라서 그거를 위법이라고 하면 지금 예스랑 알라딘을 범법자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예스랑 알라딘 관계자한테 말해봐야겠다. 뭐라고 가능하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졸구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일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비밀그룹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책에 나오니까 바로 이거 올해 잠시만 기다려 봐. 12시에 나오니까 댓글 바로 시작합시다. 아까 안 웃겼어. 내가 더 웃긴 거 해줄게. 더 웃긴 거 해줄게. 더 웃긴 거. 이거 했어. 신박사TV에서 이게 더 웃기지? 이게 더 웃기지? 신박사TV에서 귀 두 개가 예스고 어? 혀 한번 내미는 게 그거야. 댓글이었어. 팩트체크 하세요. 팩트체크 제대로 돼가지고 나온 경우는 저희가 어? 이거는 옳다 해서 바꾸고 있잖아요. 팩트체크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 이거는 아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 담당자는 허위사실 유포예요. 100% 100% 잡혀 들어간다고 변호사님이랑 하긴 했어. 이거는요. 아니면 말고 허위사실 유포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럼 이거 이거 만든 사람 좀 제발 알려주세요. 가계정이라서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그게 명백하다 생각하시면 만두신 분 정확하게 드러나세요. 왜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겁이 나지? 그렇게 뭐가 겁이 나지? 이게 법을 어긴 것 같아요? 아니잖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당당하게 까세요. 그 다음에 감동금 교수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그거 자기 인공지능 개발했다고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걸로 바둑뒀다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다 끌다니까 왜 감동금 교수 괴롭히냐 물어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려있어서 내가 구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교보문고는 이벤트가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기계적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 댓글 달아서 댓글 뭐 댓글 중에 처음에 5개 중에 4개가 악플이야. 그걸 누가 그거를 댓글 조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5개 중에 4개가 악플이야. 갑자기 거기다 되고 뭐 조직적으로 무슨 선풀을 달았다고 써놓은 거야. 거기는 그 이벤트가 늦게 발동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악한 익명질로 대신 이거 있어요. 거기 특징이 뭐냐면 아니면 말고식이잖아.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아니면 반성이 없어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 이거는 나는 솔직히 넘어가려고 그런 게 반성을 기대를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때문에 오늘 방송을 찍는 겁니다. 사악한 익명질. 저희가 이제 앞에 거는 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로운 새로운 게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말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읽어주세요. 읽을 준비하세요. 그거요.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자기네가 가계정을 만들어서 제 타임라인에 와서 악플을 달고 저희 행사에 악플을 달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졸꾸러기인 척을 해요. 저를 뭐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게 너무 빡신데요. 그 다음에 맞춤법을 틀린 게 저 사람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려준 데였어요. 졸꾸러기를 비하하는 식으로 하면서 비하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는 우리 은척하면서 아무튼 뭔가를 교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읽어주세요. 댓글 좀 뭐라고 썼나.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그 그룹에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랑하듯이 item 너무 재밌네 또 하나 만들어 참전할까요? 장난하네 진짜. 전 매일 마드려야 했는데 귀찮은데 울고 아님 뭐 아니면 하나 만들어놓고 다음 주말에 참전하는가 오늘 엑스맨 파이팅 대단했어 미친거에요 이거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인 일이 두건 일어났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일이 뭐가 일어났냐면은 머니맨 대표님이랑 저랑 실제로 만났고 친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을 가져가서 일단 초상권 침해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갖고 그 사람인 척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또 그거를 캡처해서 퍼다 나르면서 머니맨 손절각? 그러면서 비아냥 댓글이 쭉 달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도 되나? 대표님? 신상철 대표님 신 박사님하고 되게 친해요 친하고 근데 그분의 그분인 것처럼 써 프로필을 만든 다음에 페이스북 가계정을 만든거죠 그 다음에 신 박사님을 비판하는 내용을 쓴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걔네들이 친한거 같았을라는데 손절하는거나 손절 병신들 병신들 막 이러면서 그거를 찍어서 또 조리돌림 또 조리돌림 또 조리돌림 비아냥을 그냥 쭉 쓰는거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에요? 이게 가계정이야 자기네가 안했대 자기네가 안했대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그런거 나오면은 진짠거 아니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비아냥이 그냥 순식간에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근데 결론은 뭐에요? 가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철 대표가 이거 보고 진짜 빡쳐서 초상권 침해 허위사실 중범죄라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못잡아요 그걸 악점을 알고 떼기면 계속 이걸 하는거에요 페이스북은 일단은 저희가 페이스북 코리아에는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웬만해서 줄 수 없다 그러고 그냥 아무 이메일이나 만들어서 달면은 결국에는 못잡아요 일단 요청을 한 상태에요 이거 누군지 이거는 신상철 대표도 자기가 직접 고소한다 그래갖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걸 아니까 특히 페이스북이 이런 사악한 익명질이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북이 유독 안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 그룹의 수준이 이겁니다 네 아 이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제 삼성 동료인 척하고 배수영씨라는 사람이 일단은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연구실에서 근무했대요 여러분 저는 개발실입니다 이게 연구실이랑 개발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에요 순창 산다 순청 산다 다르잖아요 이게요 아유 순창은 전라북도고 순창은 전라남도에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왜 연구실은 기흥에 있고 개발실은 또 아산에 있어요 하는 업무도 다른데 사이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완전 업이 달라요 하는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중에 저희 옛날 옛 동료까지는 아니고 우리 개발실 실에 같으니 있었던 선행개발구동팀 선행개발구동팀은 그거에요 기흥이 있어요 저는 아산의 사람 저는 탕정이라고 중국 사람이고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귀족들이 있는데 기흥 서울이랑 가까워갖고 우린 기흥 올라가는게 꿈이에요 출퇴근이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아무튼 그분이 바로 검색을 해서 올려주신거에요 바로 검색을 해서 올려주신거에요 그러니까 배수영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개발이시래 어 그냥 그러니까 바로 그냥 확인 사실 옛 동료가 해준거에요 옛 동료가 고맙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고마웠고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뭐 저가 뭐 일머리가 없고 여러분 일머리하면 신영준이에요 진짜 나는 신영준 하면 난 딴거 아니야 그게 제일 웃겼어 너가 일머리가 없단 여러분 저는 베스트 엔지니어링 상이랑 동료가 뽑은 최고의 동료 상을 같은 달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얘를 내가 비즈니스 리더로 삼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제가 삼은거에요 니가 리더감이라고 왜냐면 그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일을 제일 잘해요 우리 지도 고작가님도 인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을 제일 잘해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말해준게 있어요 그 다음에 MIT 나오신 이 빵빵 교수님이 나한테 말해주신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네가 학구적으로는 좀 딸릴 수 있다 그럼 인정하지 그래 학구적으로는 좀 딸릴 수 있다 딸릴 수 있다 근데 연구에 관해서는 너는 세계 탑 0.01% 클래스다 스탠포드 가도 가방 운전수들이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스탠포드에 있는 가방 운전수들이 있대요 가방만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 너랑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일단 논문 실적이 상대가 안되지 않냐고 전세계에서 논문을 단기간에 이만큼 뽑아내면 난 처음 봤다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이런 박사 이런 걸 잘 모르잖아 특히나 제 머릿속에는 문과만 생각하잖아 근데 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니 얘가 이런 지적 능력으로 가끔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아 이게 실험 박사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데이터 뽑는 선수거든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죠 진짜 지금도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데이터 뽑는 거 거의 넘사벽이에요 막 실험부터 원래 실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별개별로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놓고 저한테 자랑 얼마나는지 몰라요 그쪽 회사들 이런 거 보면서 한심하다고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저거 다 틀렸다고 그래 갖고 오면 저는 분석하고 저는 잘 못 보내니까 해석은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익명성을 바탕으로 회사 동료인 척하고 이제 깔 게 없으니까 왜 요거 걸렸잖아요 앞에서 가계정 졸꾸러기인 척한 게 걸려서 더 이상 못하니까 요번에는 요 작전으로 갈까 하고 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그룹인지 어떻게 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그룹만 추천하는 게 지금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은 세계에서 이 짓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악한 익명질 이제 5번 입만 나불나불되는 문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진짜 짜증나 제가 그냥 이거는 솔직히 되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열받는 거예요 그쪽에서 엄청 잘못한 건 아닌데 저희 뭐 저작권 침해부터 여러 가지 진정서를 내고 이걸 하면서 뉘앙스가 뭐냐면 장인 애들이 우리나라 독서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뭐 걱정을 하고 뭐 이런 투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한번 한번 굉장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출판상에 대해서 뭘 한다고 여러분께서 출판 우리나라 도서 문화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해보면 되겠다 우리가 책을 많이 사는지 거기가 많이 사는지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나랑 형이랑 둘이 사는 것보다도 거기 그룹이 총 사는 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합치면 1년에 한 3,400건 사니까 그래도 거기 독서 좀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아 그래 대출도 많이 하셔 근데 중요한 게 대출했는데 아 그분 되게 웃기잖아 그분 한 분 있잖아 책 읽었어요? 그래서 읽었다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책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대출 대기 중 희망 대출 대기 중 읽었다는 말이 지금 이제 읽기 시작하더라도 읽었다는 말을 표현이 뭔 말인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대한민국 도서 문화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하면서 뭐 엄청나게 무슨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게 솔직히 역겨워요 솔직히하게 해서 토나와 진짜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대한민국 도서 문화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반민국 도서 문화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거 지속 가능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럼요 하기 때문에 다만 면으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뿐이에요 최근에 뭐 신박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되게 리마크래컵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큐블리케이션 하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번역 번역계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핵심이 그걸 풀 수 있는 핵심 중 하나가 번역하신 분이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좋은 책을 열심히 잘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다 나누자 그중 한 분이 한 영역의 번역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박사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5만 원 넘으신 두 분께 저희가 100만 원씩 드렸는데 더디로 쉽긴 한데 이게 도서진이 많아지 않아요 근데 10만 원 가면 또 드릴 거예요 그럼 10만 원 가면 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이 작은 게 아닌 게 그분들이 한 책을 번역하고 받은 돈에 거의 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줬는데 그 에이전시가 되게 오래되고 우리나라 2대 에이전시인데 번역 에이전시인데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읽게 해드릴게요 이거 아주 리마커브란 거예요 감동근 교수가 우리나라 번역 쓰레기라 그랬어요 왜 쓰레기예요 번역률 조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 봐요 내가 그럼 감동근 교수 교수니까 우리나라 교수 새끼들 쓰레기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수업 시수가 너무 많고 잔모가 너무 많고 돈 수는 그 연급이 나오는 구조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정부와 재단의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죠 프로페셔널 렉철러 그러니까 풀타임 강사 파트타임 강사가 아니라 시간 강사가 아니라 풀타임 렉철러 그러면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서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다고 그래서 교수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지 번역 시장도 번역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 그랬는데 출판을 교란한다고 나불나불 거리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맥락도 모르면서 번역인들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피해자래요 교수들은 피해자라고 아주 꼴값을 떨고 있죠 그냥 아주 진짜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번역하신 분들 우리가 구분받는 원래 금액의 10% 더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좀 책이 잘 될 경우에는 추가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그로스와이케 같은 건 거의 똔똔 수준이에요 똔똔 수준 그러니까 아예 흑자가 안 났어요 그리고 뭐 빡뚱이네 싱큐베이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돈이죠 돈 뿐만 아니라 여기에 팔로업도 많이 해야 되고 진행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팩트로 방해하면 모르겠는데 허위사실로 방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독소문화진흥을 위해서 방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서평단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잘됐으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널렸는데 다 서평단 하네요 네 서평단 그러면 우리보다 10배 키울 수 있는 데 많은데 거기 떼돈 벌겠네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서 서평단 얘기하는데 저희 데이터가 다 있어요 아 떼돈 벌겠어 판독관계가 제로인 데이터가 다 있고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좀 더 각잡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정말 이것 때문에 더 열받는데 간혹 이런 분이 거기서 그렇더라고 제가 뭐 쫄아가지고 빤쓰러 냈다고 빤쓰러 냈다고 웃기지 마세요 빤쓰러 하면 유튜브도 안 나와야지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악질적인 사람이 무엇이냐면 생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뭐 정당하게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있으면 그걸 증명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군가의 생계를 끊는 행위는 제가 봐서 제일 악랄한 행위예요 근데 좋아 우리 둘은 뭐 어떻게든 버틴다고 쳐 근데 이게 거의 뭐 체인지그라운드 직원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 정말 악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 일하신 분 전화번호 올라가가지고 조직적으로 전화하게끔 만들고 진짜 쓰레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복귀를 해봅시다 이게 시점이 완전 감동훈 교수가 시작이 된 건데 감동훈 교수가 저희를 비판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좋아요 이게 더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넷드닝크 여러분 넷드닝크가 문제였으면 감동훈 교수는 넷드닝크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오케이야 근데 감동훈 교수는 넷드닝크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저희 책을 비판했어요 우리 우리 책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반박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나보고 소송 협박쟁이라며 소송 처음 해봤는데 두 번째 때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저희 책을 비판했는데 우리가 가당치도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당신 책 얼마나 썼나 알아보다가 이 사건이 커진 거예요 저희는 원래 평화주의자예요 저희 일하기도 바빠요 근데 저희를 이해 없이 때리는 사람을 가만두진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아이 투 아이 그거죠 정확하죠 자 두 번째 감동훈 교수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내면서 마지막에 그걸 안 썼으면 또 몰라 복수 복수 아니 감동훈 교수를 또 당해봐라고 썼잖아 내용 자체가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저희 또 때린 거예요 저희는 저희 때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희는 막고 있지는 않아요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생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체인지 그라운드까지 확정이 되고 내 개인 신상 털고 개인 신상 털고 이런 용어하고 플러스 아니 졸꾸러 분들이 무슨 뭐가 잘못이에요 졸꾸러기 피하고 졸꾸러는데 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계장 해가지고 졸꾸러 분들이라고 행색을 하면서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비화를 하는 거죠 신상철 대표는 뭔 봉변이야 나랑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랑 엮여갖고 미안하다고 자시하지 않을 거고요 나보고 대선 나가니 내 선배가 죄송해요 저 도망갈 생각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페북은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저는 페북을 아직 안 했었어요 왜냐면 바빠요 그리고 최근에 잠깐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댓글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명 까고 얼굴 까고 아니 잘못한 거 없으면 까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니까 법원 가야지 주먹다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주도하신 분들 몇 분은 실명 까고 하고 계시죠? 다 실명 까고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명막하게 잘못했으면 저희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받는 거니까 남자 대 남자로 여성분도 있으니까 남자 대 여자로 실명 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도망가지 않고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결코 이제 세상읽기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행히 고 작가님이랑 똑같이 여러분 1심 동체를 내가 자웅 동체라 그러는 게 착각하게 진짜 자웅 동체 우린 암수 한몸 그러니까 더 한몸이라는 거 우린 자웅 동체인데 우리 둘이 싸웠다는 얘기가 제일 웃겨 나는 우리는 자웅 동체인데 저랑 조 작가님은 시너지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누구랑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웬만하면 전투를 안 하잖아요 내 과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전투에 들어가면 죽어요 진짜 여러분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주먹다짐은 하지 않겠죠 그쵸? 논리로 붙고 온라인에서 논리로 붙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나는 건 법원 가겠죠? 법원 갈 거면 법원 갑시다 우리도 그렇게 법원 가서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갈게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왜 냅두는 무시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냐 무시하면서 넘어가지 않냐 이게 여러분이 또 어디 가서 또 이 지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총계 확인이 됐으니까 뽑아야죠 잡총계 확인이 된 걸 뽑아야죠 뿌리를 뽑든 제초제로 죽이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 시간 들어도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패거리 조폭문화 내로남불 허위사실 유포 사악한 익명주 입맛 나불나불한 사람 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유관순은 3.1운동 신나서 불렀겠습니까? 다 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폭력은 없죠 이제 폭력은 없고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처벌받고 과태료 낼 건 과태료 내고 끝까지 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100마디 한 거 중에서 두 마디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잘못한 거는 다 고쳐나가고 필요하면 돈은 내고 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고 작가님이랑 세상 읽기 하면서 이게 우리만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정치 뭐 기업 그 다음에 어떤 모임 똑같다는 거예요 조폭문화 내로남불 허위사실 사악한 익명주 나불나불 실천 없는 나불나불 결국에는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뭐다 반성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졸꾸러기 여러분과 함께 왜 그 사람들이 이미 잘못한 거는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왜 조폭이 되고 패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자정작용을 갖고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마인을 하고 패거리의 심리학 책을 판고를 샀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때 또 우리가 케이스터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 이걸로 다 케이스터디를 할 거예요 NBA처럼 이거 다 케이스터디를 할 거예요 아 그 책에 급 관심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절대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저희 돈 써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신상철 대표나 졸꾸러기 여러분들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상하는 의미에서 빡독 엑스도 더 많이 열고 뭐 더 여러분들한테 굿즈도 더 많이 나눠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양산하고 서비스 양산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신박사TV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very muc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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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